캠핑크질 캠핑크 주제가 주제 정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여기는 브레이킹트의 신곡. 불장난의 슈트장입니다. 이게 드디어의 분위기는 좀 쓸쓸하고 아쉽지만 제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는 거죠. 제 마음의 불이. 그래서 불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. 그런 노래입니다. 저 끝이에요. 뜨거워? 제 마음의 불이가. 저 끝이에요. 이렇게. 제 마음의 불이. 제 마음의 불이. 들어가기 전부터 긴장하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딱 그 씬이 걸리는 순간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호응실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놀림을 감당하는 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놀래클라 했는데 봐봐 이렇게 놀림하니까요 아니요 태양이는 이미 자기 머릿속에 그림이 있더라구요 아 뭐야 그걸 제가 건드릴 수 없었어요 롤 지금 이렇게 흠 저 흠 흠 흠 다 안 나 My love is on fire So don't play with me, boy Oh, no, 난 이미 멀리 봐버렸나 어둠 때 이 모든 게 잔나리 아니라 나는 이빨을 없이 흘러내면 안쪽으로 쩌는 고기 흘러내면 안쪽으로 쩌는 고기 이 장면 사는지 꿀 꿀고기 장 몰라 다 맞췄어 저 이거 많이 안 해봤어 언니, 언니 하면 되죠? mul 물장난을 하면 장 장난이 아니게 됩니다 난감해진다고요? 하하하하 Mi love is on fire Now burn baby burn 불담나 My love is on fire So don't play with me boy 불담나 더 잡을 수가 없는 걸 너무나 빨리 퍼져가는 이 불길 이런 날 멈추지 마 사랑이 오늘 밤을 태워버릴게 불장난이 저희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앗츠 앗츠